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워싱턴 포스터에서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진전이 없다고 신경질을 낸다. 신경질을 낸다 이런 표현을 셉니다. 신경질 화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진전이 없는 당혹감에다가 언론 전문가들이 일제히 싱가포르 회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 맺어진 이 협정에 아무 내용이 없다. 비핵화의 시안이 적혀져 있지 않고 구체적 방법도 없다. 한 대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화도 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별 쓸 수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군사적 옵션이 있었는데 이것도 안 먹히고 그다음에 제재에 구멍이 나고 해서 이제는 당혹감을 느끼는데 더 당혹감은 뭐냐 하면 이걸 그냥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많이. 무슨 뜻이냐 하면 회담을 하고 나와서 즉시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편안히 주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북한이 무슨 제스처를 쓰면 금방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김정은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성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는데 실제 북한과 만나서 협의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식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가느냐. 일단 11월 선거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화를 참아 가면서 계속 북한에 추파를 보내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앞으로 핵 문제 협상은 여기서 끝내. 다시 최대한의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선거에서 망하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여는 꼴이 되니까 실패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냥 가능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가 가장 강경한 정책을 펴고 대북 국제 제재망을 구성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했으나 정의용 특사로부터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뜻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모들하고 논의도 하지 않고 그러면 만나겠다고 한 그때부터 망조가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경우에는 순간적 잘못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사자 유해 209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오기는 커녕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큰 성과도 아니고 국방부의 국장급이 할 일을 대통령이 자신이 무슨 큰 업적을 남기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김정은과의 회담 합의문에도 그걸 집어넣어 놨어요. 북한은 유해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항구 보낼 때마다 약 7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값을 더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지난 7월 12일 판문점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 7월 27일 정인전 기념일에 몇 굴을 보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장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도 지금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담을 하려고 서로 연락을 하면 연락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옛날 수법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옛날 수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돌아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혼내줄 방법이 없다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김명철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답니다. 김명철이가 만나면 아주 딱딱한 이야기만 하고 도대체 이게 협상이 안 된다. 외무상 이 영어로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폼페오는 또 사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회담 아무 성과 없이 끝날 수밖에 없다. 빨리 회담 실패를 선언하고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석에서. 그것이 또 언론의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폼페오 자신이 아무 확신 없이 반드시 내가 비핵화를 이룩하겠다는 확신 없이 임하고 있으니까 이미 패배주의적으로 임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트럼프가 앞서 나가니까 할 수 없이 거의 졸졸 따라가는 거의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볼터는 처음부터 이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가 앞장서 나가니까 또한 끌려가다가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본적 소신을 다 굽히고 트럼프에 맞춰주다가 보니까 바보된 사람이 국방장관 마티스 폼페오 볼턴입니다. 폼페오 볼턴은 북한 핵문제 해결하려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마티스는 주한미군 문제는 절대로 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 트럼프에 의해서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큰 걸 하나 주고도 지금 아무 받는 게 없습니다. 즉, 한미연합훈련 중단시켜버렸어요. 회담이 계속되면 한미연합훈련 계속 중단 상태로 가고 그게 1년 넘어버리면 한미연합작전체제에 큰 악영향을 주고 이게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단초를 연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얻는 건 하나도 없다. 카드도 없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선언을 빨리 하자. 종전선언 하자. 종전선언 하는 데 동의하면 우리 뭐 하나 떼주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종전선언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폼페오가 지난 월초에 평양에 갔을 때는 북한으로부터 핵폐기에 따른 무슨 신고서나 좀 받아볼까 금정방법을 논의해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갔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고 종전선언 빨리 하자. 평화체제 구축한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종전선언 서두르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종전선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 한 다음에 평화협정 맺자.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유엔사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가면서 북한이 설정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전제조건인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전선언에 북한이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종전선언이라는 연결고리를 풀어버리면 한미동맹 해체되게 된다는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을 서두른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종전선언 하려면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인데 최소한 북한에 있는 6만 명의 불법 응류된 국군포로의 생사 생존자 송환을 요구해야죠. 그것 없이 어떻게 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까? 또 이 전쟁이 한국전쟁이 누가 시작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냉전의 산물이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교육이 되겠습니까? 종전선언을 막아야 할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을 서두른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편에 서 있다는 한간의 비판을 정당화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비참하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비참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주 곤혹스럽게 되고 지금 이 순간 주도권을 잡은 자는 김정은 이고 그것을 김정은을 조종하면서 뒤에서 즐기고 있는 자는 시진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제가 궁금한데 문재인 대통령도 결코 행복할 수 없죠. 왜냐 남북 간의 진전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려고 해도 비판에 직면하고 현실에 부딪히고 미국의 반발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빨리 실패한 겁니다. 빨리 실패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국가에게 가장 좋습니다. 어중간하게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종전 선언이란 선물을 주는 순간부터 두개 안보의 두개 구멍을 내는 꼴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사이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가 브리핑을 자주 듣는다고 해요. 싱가포르 회담 전에 했어야죠. 전에 공부를 했어야죠. 시기 놓쳤습니다.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김정은에게 이렇게 의의 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지도자가 공부 없이 만나면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큰 나라니까 실수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화를 한 번 내야 합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떨게 만들어야 되죠. 언제 정말 화를 낼지 또 그때까지 트럼프가 미국에서 과연 붙일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무스럽습니다.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기극이 이제는 사기극의 실체를 트럼프도 뒤늦게나마 좀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